저는 그 젊은 여성들이 그 배꼽 내보이고 배꼽티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 참 그 시원해 보입니다. 근데 동시에 그 풍수적으로는 저런 그 의상 착용이 되면 개인에게는 저게 그 돈복을 지키는 그런 의상 착용은 결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멋내기가 또 돈복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악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. 항상 그 배 부분이 그 따뜻해야 그 돈복이 잘 품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런 맥락에서 또 옷의 그 색도 여성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요. 밝고 그 화사한 옷에 그 유리한 그 이유가 있죠. 그런 옷들이 바로 배를 따뜻하게 몸을 그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. 물론 그 특정 일 예를 들어 문서상의 그 중요한 계획이 잡힌 어떤 그 상거래의 그 중요한 또 계약 같은 그런 그 행사가 있는 그런 그 중요한 날은 그 의도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그 관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죠. 그런 날은 그 의식적으로 그 푸른색이나 그 청색 계열을 또 가까이 하시면 물론 좋습니다. 그런 날은 또 관훈의 그 보충이 되니까요. 커피를 그 무지 좋아하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 제가 그분을 가만히 그 보고 있으니까. 평소에 그 과일도 그 좋아하는 분인데 항상 그 커피 마시는 습관이 그 하루 중에 여러 번 그 반복이 되다 보니. 아무래도 또 커피도 그 수분 섭취 작용이 있잖아요. 그 다음에는 그 과일로 손이 갈 그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 과일을 먹으려면 커피 먹는 그 횟수라도 조금 줄여보라고 그렇게 그 권해드린 적이 있는데요. 대개 그 아침 과일이 그 몸에 좋다고는 합니다. 그런데 그 아침부터 과일 또 막 드시는 분 또 얼마나 될까요? 여기서 그 과일을 그 풍수적인 그 관점에서만 보면 오히려 그 낮시간이 낮시간이 그 과일에는 그 금메달입니다. 태양에너지의 그 활력과 상호 그 연결성이 강화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또 낮에 그 꼭 과일 드시는 그 습관 또 가까이 해보시기 바랍니다. 집 나갔던 그 돈복을 다시 그 집으로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. 괜히 그 저녁 후에 그 또 드시게 되면 또 소변이 자주 마려울 수 있죠. 수면의 그 방해가 되면 또 이때는 그 얻는 것보다 또 잃는 것이 또 클 수가 있죠. 돈복을 잡아당기는 그 풍수지혜로서 낮시간의 그 과일 꼭 그 기억해 주시고요. 또 이것도 그 위에 언급한 그 옷의 그 색상의 그 응용처럼 마찬가지입니다. 붉은 과일은 그 재수를 상징하고요. 또 어떤 그 중요한 결정 의사결정이 필요한 그런 날은 또 의도적으로 그 푸른 과일을 먹을 필요가 있어요. 푸른 과일은 그 관운과 그 성취운을 몰고 오니까요. 그래서 사업적인 혹은 그 부동산의 어떤 중요한 또 상거래의 어떤 중요한 그 의사결정의 그런 날은 여러분들께서 그 아침에 그 의도적으로 그 한 조각이라도 이 푸른색 과일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